우리 정의가족들 중에 무뚝뚝한 분들이 많아요. 저도 그렇고 애교 팁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. 너 이거요? 그냥 이거는 약간 목소리를 살짝 목을 눌러주셔야 돼요. 약간 누른 다음에 어 할 때 끝에 올려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너 너 너 너 다 같이 한번 해 볼게요. 붙일게요. 자, 됐습니다.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배운 거예요.